지금 보시는 차량은 투스카니의 튜닝카 인데요 보이시나요? 여기 위에 와 썬루프도 이쁘고요 한 번 안쪽을 볼까요? 오 뭔가 번쩍번쩍거리죠?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짜잔 이쁘죠? 전 이쁩니다 블랙과 레드의 조화가 아름답군요 이런식의 튜닝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뒤쪽도 뭐 보이시나요? 뒤쪽 어두워서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이렇게 종이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럼 한 번 더 당신을 받으실까요? 아니 하루종일 저한테 다 맞지요 아니요 우리미미리두 요거는 완성하니 너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순서 제가 차의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데 튜닝카 쪽은 정말 디자인이 오너들의 취향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어 되게 예쁘다 이것도. 지금 이곳은 이천구 튜닝카 코리아 전시회입니다. 블로거 아이였습니다.